이겨멘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오징어 게임에 저희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오징어 게임은 퀄리티 좋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라시스코 이즈 온 빈니아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오징어 게임 한번 알아와봤습니다 자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단 참가하자 시작됐습니다 자 이 게임은 왜 현실적이냐고 말했냐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냐고 말씀드렸냐면 1번 보세요 푸쉬라는 게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을 밀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서바이벌 게임이죠 그러면 제가 잉여맨님을 밀어서 죽일 수도 있다는 말씀? 그쵸 진짜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그거 아주 공격적입니다 어? 미호야 나 밀치려고 뒤에 오는 거 아니지? 야 미호야 그 손짓 뭐야? 그 손짓 뭐냐고 야 밀지마 진짜 안 밀려? 진짜 가까이 가야 되거든 이렇게 야 리아야 뒤로 가 둘이 밀고 난리 났죠? 리아 죽었어? 야 서로 밀려고 난리 났다 이 사람 밀어야지 난 이게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절대 야비한 게 아닙니다 요맨이는 왜 안 밀냐 최대한 가까이 붙어야 되기 때문이지 아니 미호 왜 안 죽혀? 내가 밀었는데 살았다 난 니네 못 올게 밀어야지 밀어야지 니네 못 오게 야 밀지마 리아야 왜 밀어 야 야 리아가 나 밀고 난리 났어 야 밀지마 밖으로 밀지마 손 밖으로 밀리면 죽어 아 왜 안으로 들어와 재미없게 그럼 우리 여기서 가위바위바하자 그래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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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다 지금이다 밀자리스라니까 자 오케이 1단계 통과 모듈 참가자가 끝에 도착하거나 탈락한 거 같습니다 야 이번에는 달고나 게임이네 달고나 게임 이것이 바로 슈가게임스? 흐흐흫흐흐흐흐흐흫 어어 샌플라시크스 오늘아 잘 모르시겠네 이 게임은 이게 무엇입니까?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근데? 이거를 긁어내는 건가? 어 얘들아 나 느낌 이상한데? 아니 아니 이거 당신 이상하게 깎는 거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깎는 건데? 얘들아 나 뭐 이상해 이걸 어떻게 하는 건데? 넌 끝난거야 아!!!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?! 구독! 오! 됐다! 완성! 얘들아 그냥 꾸욱 누르고 드래그하면 돼! 도맨이 주위로 가지마! 아 됐다! 도맨이 옆에 씻혀있다! 얘들아! 너네 살아남아! 이 사람들! 어어! 나 죽었어! 짜니네! 너네들은 뭐 걸렸어? 난 세모 걸렸는데! 나도! 난 동그라미! 아 아깝다! 니네 스타벅스 걸렸어야 되는 건데! 뭔 소리야! 스타벅스 모양으로 걸렸어야 되는 건데! 좋아요! 얘들아 좋은 맘 되라는데? 이게 무슨 말이지? 일단 모르겠지만 위에 올라가 있을래! 오! 말하는 걸 까먹었네요! 야구방망이로 자신을.. 어? 여기서 싸우나 봐! 이제 우린 깐부잖아!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! 오! 오! 이거 싸우는 건 서바이벌이네! 라이트 아웃이야! 오! 불 켜졌다! 이거 좀 사냥 좀 해볼까? 얘들아 나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! 내가 직접 사람들을 죽여서 1억을 획득하겠어! 오! 사람들이 올라온다! 나 얘들아 싸우고 있어! 사람들이 막! 도와줄게! 사람들이 막 날 쫓아오고 있어! 오케이! 우린 깐부잖아! 야 많이 살아남았다! 이번에! 역시 우린 깐부야! 왜 때려? 뭐야! 헐! 주달리기다! 헐! 헐! 아 내가 자신 없는데? 어? 뭐야! 너희 나랑 팀이 아니네? 잘 가! 미호야! 미호야! 우린 클릭 왕인 거 몰라? 미안하지만 봐줄 생각 없어! 다시 녹화하더라도 안 봐줘! 야 빨리 굴러! 리아 빨리 눌러! 빨리 빨리! 아래! 아래 거! 누르고 있어! 야 우리 완전 밀리고 있어 지금! 야 저기! 저기! 저기는 야! 800번 눌렀어! 우리가 졌어! 야 우리 힘이 없어 이제! 우리가 졌어! 야 제발! 제발! 진 거 아니야? 무승부인가? 무승부 같은데? 어? 나 안 죽은 느낌인데? 어? 난 서랬어! 나 안 죽었다! 나 안 죽었다! 상대편이었는데! 어? 야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데 이거? 와 장난 아닌데 이거? 1분 안에 가야 돼! 1분 밖에 안 남아내는 거? 어! 그냥 떨어졌어! 사람들끼리 밀어줘가지고! 얘들아 여기!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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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! 1분 밖에 안 남아내 가야 돼! 어쩔 수 없어! 뭐야! 뭐야!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! 내가 원래 가운데 밟으면 되는 거 아닐까? 오! 가운데 밟으면 돼! 그냥 가운데 밟으면 돼! 공략법 완료! 가운데 가운데! 얘들아 가운데 밟으면 돼! 가운데! 아! 하하하하 대긴 뭐가 돼! 대긴 뭐가 돼! 아 나 가.. 아.. 부활하면 되지 뭐 우리 둘 밖에 없는데? 어 리아야! 여기서 보내!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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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라이트아웃이었어! 이게 한 라운드마다 라이트아웃이 되나봐! 어이! 뭐! 다음 라운드까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 세장님! 드라마랑 똑같다! 어 리아야! 한번만 봐줘! 우리 좋았잖아! 우리 깐부잖아 깐부! 끔결이세요! 하하하하 한 번 싸워? 30로 복스 걸고 한 번 해? 너 피 없어? 하하하하하하 어? 이러면서 게임을 준비하라는데 게임할 사람이 없는데? 다음 게임인 구슬놀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! 이 게임은 구슬의 짝수 또는 홀수인지 추측하는 게임입니다! 아하! 이것도 잘하지? 근데 나 다음 라운드 가도 혼자지 아냐? 그럼 홀이지 홀! 아 이건 짝이지 과연? 아 짝 모발! 이번엔? 짝? 홀? 짝? 짝! 아 이거 홀이지 아 홀홀홀 그럼 홀 짝! 짝이지 아! 자 마지막 게임인 것 같은데 두 개밖에 안 남았거든 어디지? 홀 아! 나이스 좋습니다 구슬 한 개 이상 있습니다 오케이 살아나 행전했고요 후 짝을 선택했다면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없겠지 근데 이미 여맨이가 돈 다 가지는 거 아니야? 그러게 나 게임할 사람이 없어 어? 리아 부활했어 리아야 너 그런 게 어딨어? 이걸 위해 삼심로복스를 썼다 복수 시간 이거 하려고? 각오해라 오징어로 만들어주마 오징어 포로 폐야 음 한 대 맞췄지 말로 하자 아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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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삼심로복스 쓰게 해줘? 내가 한 대를 쳤기 때문에 유리하다 삼심로복스 꼭 쓰고 싶지 따라옵테면 따라와봐 오늘 전 재산 다 털어준다 겁쟁이 녀석 따라와봐라 겁쟁아 따라왔다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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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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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뭐지? 게임 끝난 거였어? 내 삼심로복스 아 마지막 구슬찌기가 마지막 게임이었나 봐 업데이트 된 게 자 어쨌든 이렇게 오징어 게임 뭔가 퀄리티 굉장히 좋은 오징어 게임을 해봤는데요 재밌게 해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